안녕하세요 다이카오스입니다. 처음처럼 야생아에서요.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하면서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명자 흑광사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별로 몇 개 없었는데 10개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를 가져오게 됐어요. 요게 왜 이렇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명자가 저희 집에도 마당에 겹으로 된 명자가 진한 색하고 약간 좋은 빛을 나는 색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너무 멋지게 피고 1년에 자르기만 하면 두 번씩 이렇게 펴주고 있는데 마당에 있는 거요. 그런데 이거는 흑광색이라 그래서 굉장히 진한 색이에요. 요게요. 품종이. 근데 요렇게 분재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이 3만원이어가지고 아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수량이 얼마 안되는데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요. 요렇게 돼서 했는데 꽃 한번 보실게요. 색감이 밝아면서도 검은 빨간색이 나는게 요 명자 흑광사의 특징이에요. 명자하고 장수매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올 때 장수매 명자 이렇게 따로 나와요. 명자는 이른 봄에 이렇게 꽃이 피워요. 추위가 가시면 바로 이게 막 피워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전설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집안에 이 명자꽃을 키우면 분여자가 바람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그 마당에는 잘 안 심었던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장미목에 장미목가에서 봄을 알린다고 해서 보충화라고도 하고요. 산당화라고도 하고 기생꽃이라고도 하고 처자꽃 뭐 그냥 저 지방에서는 이렇게 부르고요. 장수매도 명자꽃의 계열이라고 해요. 장수매가 장수를 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장수매를 이렇게 집안에 키우시잖아요. 예전에는 뭐 60 정도 이렇게 환갑이 되면 오래 사시라고 장수매를 이렇게 선물을 하고 또 이렇다고 해요. 장수매도 명자꽃의 일종이다 사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구개를 구분하는 거는요. 이렇게 명자는 보면 별로 이렇게 가시가 없어요. 이렇게 가시가 없고 장수매는 약간 좀 가시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했을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꽃이 이렇게 빨가면서도 이런 거예요. 이 명자는요. 여러 가지 뭐 수십 종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삼색으로 피는 거 있죠. 제가 오색홍도아를 키우고 있잖아요. 또 도화꽃도 삼색홍도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듯이 이거 명자도 삼색으로 피는 게 제일 으뜸이라고 해요. 이것도 뭐 계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계급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지 하고요. 이렇게 분재로 이렇게 돼서 이걸 하나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새 그 반딧불 머이를 하나 갖다 키우고 나니까요. 또 이게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무늬머이예요. 이거는 또. 그 반딧불 무늬하고 무늬가 또 이렇게 틀리죠. 그래서 제가 무늬를 이렇게 또 두 개를 또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요. 무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무늬머이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 별피기 바란 곳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요 궁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요게 뿌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 뿌리가 이렇게 작으니까 이게 하우스님 도대체 뿌리가 얼마나 까요. 요게 한번 보세요. 손톱에. 손톱만 하잖아요. 손톱보다 더 작죠. 이파리는 여러 개지만 요렇게요. 하도 궁금해하셔서 제가 요걸 갖고 왔어요. 거기서 털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요거 갖다 놓은 게 있잖아요. 요거 별피기 바란 곳을 요거 두 폭이나 이렇게 아주 그금으로 갖다 놨답니다. 요. 25,000원이나 요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꽃향기에서 요걸 가지고 온 건데요. 요걸 자 한번 봅시다요. 요걸 한번 털어볼게요. 요거 털어보려고 요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가격은 다 25,000원 똑같네요. 아 요건 26,000원이네요. 요거 새로 나온 거 요거는데 요 별피기 바란 곳은 참고로요. 3만원씩에 팔던 건데 요걸 25,000원으로 해주셨어요.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그랬는데 요거 한번 뿌리도 굉장히 궁금하시죠. 한번 뽑아서 한번 옮겨볼게요. 지금 키우기는요. 요거 바란 곳은 그 영상이 좀 있어요. 한 달 안 됐어요. 별피기 바란 곳 키우기 요렇게 그 돋보기에다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좀 해가지고 검색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요걸 한번 옮겨볼게요. 참 요 궁금합니다. 얼마나 이게 뿌리가 좀 내렸는지. 자 요번에 요거 담주화분이에요. 선물 받아서 구독자님께 선물 받아서 제가 그 골라온 것 중에 요게 하나예요. 일종의. 자 요기에다가요. 요렇게 해서 많이 넣었어요. 배수층을. 그리고 흙은 저번에는 요거를 100%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 흙에만 요렇게 심었고요. 지금은요. 처음처럼 야생토를 70에다가 토동이 흙을 30을 제가 섞어봤어요. 토동이 흙에 또 요렇게 다른 거 요런 거 볼도 들어있고 막 요렇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섞고 계피가루 넣어서 섞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 한번 옮겨줘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 화분으로 일단 또 옮겨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에이 그래서 그냥 요참에 요거 하나 궁금하던 차이 하나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 그때 얼마나 내렸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개 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 잘 내렸네요. 여기 좀 보세요. 뿌리 좀 내렸죠. 많이 내리진 않았어요. 내리듯 말듯하고 요러고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그때 요렇게 심은 거예요. 요거를. 자 뿌리 채로 그냥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심어줄 건데요. 요거 한번 털어볼게요. 아이고. 이게 심은 지가 한 달 됐을려나요? 아직 뭐 새뿌리가 나오거나 뭐 이렇진 않은데. 굉장히 이파리는 좀 좋은 상태죠. 자 요거 한번 털어볼게요. 아이고야야. 요렇게 작아가지고서 그죠? 잎이. 자 요 하나. 요거. 잎 하나만 해요. 요렇게. 하나만도 못해요. 잎 하나만도 못해요. 참. 자 한번 털어볼게요. 하하하하. 아. 요런 거 털 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작으면 미안하잖아요. 이거. 자꾸 건드려서. 야. 근데. 뿌리 좋아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뿌리 좋죠. 잠자고 지금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뿌리가 이제 나오느라고 이런 것 같아. 여기 좀 봐. 뿌리 엄청 좋잖아요. 어. 저거나 뭐 이거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뿌리 상태 요렇습니다. 뿌리 좋아요. 요렇게요. 자. 그대로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털지도 마시고. 예쁜 화분에 요거 들은 채로 그대로 하세요. 왜냐면. 농장에서 나올 때 요렇게 다 털어가지고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옮기세요. 밑에다가 고거를 잘 요렇게 하셔가지고. 그 길이 맞춰가지고. 손으로 요렇게 어프로. 반대로 어픗다가 그대로 요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기 자꾸 접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요거 구매하신 분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는 입주시켜줄게요. 야. 이게 정말. 이 진짜 뭐 예쁘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예뻐야지만 이게 될까요. 하하하하. 자. 요렇게 해서 입주시켜줘 볼게요. 바람꽃들이요. 여름에 자요. 여름에. 여름에 잘 때. 물을 저는 조금씩은 줬어요.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아주 안 주지는 않았고요. 요거를 잘 키우시는 애호가님들한테 문의를 해봤더니. 그냥 잊을만하면 잠잘 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주면 된대요.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다고 요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다른 때는 그냥 요게 흙이 겉흙이 마르면 물 바로바로 주시면 돼요. 요게 겉흙이 마르면. 평상시에는요. 근데 이제 여름에 잠잘 때가 제일 궁금하셨죠. 근데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요거 먼저 심어놓은 거는 싹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요. 조금 좀 이상합니다. 요기가. 요기가. 요기가 조금 좀 이상해요. 여름은 꽃대가 쇽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잘 심어주고요. 복토는 요거는 안 하고 그냥 제가 요거 키워볼게요. 왜 이러냐면 이거는 요게 흙이 마르는 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 야생토는 표시가 나니까 이렇게 젖으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타나고 요렇게 마르면 요런 색이 나타나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물 주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요거는 그냥 한번 키워볼게요. 지금 색깔이 야르누릇한 게 요게 촉수가 이상해지는 거 보니까 곧 꽃대로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게 이상해요. 아이고 참 이게 애호가님들이 키울 때 요거 하분에 영상 찍으면서요. 요거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장만을 했네요. 장만을 해도요. 진짜 너무 거금입니다. 바깥으로 요로케 해서 약간 좀 요렇게 씌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해서 몰략 조금 뿌렸고요. 그냥 인테라물만 살짝 주고 물은 안 주려고 해요. 너무 추워서 자 요렇게 해서요. 요만큼만 바깥으로 빠지면 또 아깝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요. 오늘 요거 옮겨봤고요. 무늬머이 한번 옮겨볼게요. 이 무늬머이를 봤더니요. 완전히 마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요기에다가 많이 요렇게 배수층을 깔았고요. 요기에다가 있죠. 마사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도 여기에다가 그거를 하려고 해요. 요기 마사를 약간 섞어서 분갈이를 해볼까 요런 생각을 해요. 일단 뽑아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사에서도 잘 사는데 마사에 보니까 펄라이트가 이렇게 있죠. 요런 식으로 자 여기 위에를 살짝 한번 털어볼게요. 마사하고 녹소토하고 요렇게 저기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묵은조에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여기 엄마 대 좀 보세요. 이게 구근이에요. 이게 구근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 요렇게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저는 요 화분에다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조금 좀 작은 듯해서 요 화분으로 한번 다시 요거 뽑은 화분으로 그대로 요기다 심어 줘볼게요. 요기 조금 좀 넉넉해요. 요거보다 자 요거 제가 요렇게 해서 심어놨네요. 자 밑에 배수층 잘 되게 자 요렇게 마사가 요렇게 좀 깔아져 있네요. 요거는 자 요걸 덜어내고요. 요기에다 배수층을 좀 깔아줬어요. 자 높이는 비슷한데 입구가 약간 넓어서 고초 가분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그냥 요렇게 넣으려고 했더니 뿌리가 밑에 너무 이렇게 많이 엉켜있죠. 자 요거를 엉킨 거를 조금 좀 요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또 2, 3년 요게 분갈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엉킨 거를 조금 좀 털어주고 들어가 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털었어요. 이렇게 틀면 뿌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이걸 잘 느껴요. 이렇게 잘 자라요. 뭐 이들은 요거를 봤을 때 제가 요거를 봤을 때 뭘 느꼈냐면요. 녹소토가 한 20% 정도고 다 마사예요. 배수를 너무 잘 되게 심어줘야 되는구나 요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요기에다가 아까 있죠 거기다 한 거에다가 지금 나온 거 있죠. 요거를 조금 좀 섞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마사 함량이 조금 좀 높아졌죠.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심어줍니다. 자 이거는 머이들은요. 뭐 영양가가 별로 없어도 잘 자랍니다. 제가 반딧불 머이 있죠. 그거 음 영상이 좀 있어요. 근데 양지보다도 요거는 있잖아요. 약간 반양지에서 잘 자라요. 배수만 잘 되게 요렇게 심어주면 뭐 잘 자랍니다. 증궁 뭐 이렇게 노지 그 저기에서도 우리 먹는 머이도 막 산빛할 기슬 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좀 나무 그늘 아래 이런 데서도 잘 자라잖아요. 그런 거로 요렇게 생각하셔서 배수 잘 되게 요렇게 심어주시면 요거는 잘 자랄 것 같아요. 바깥에만 살짝 요렇게 하시고 옮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도 이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가 끝났어요. 요것도 요렇게 해서 끝났고요. 요거는 약간 좀 근상으로 드러나게 심었어요. 이 개근이에요. 이게 엄마 야 요 바깥에서 요렇게 다 나왔어요. 그 개근에서 붙어서 나왔어요. 요런 식으로 이게 개근이에요. 이게 개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요렇게 해서 심었고요. 바깥에는 요거를 요거 금은색으로 좀 해줬어요. 색깔이 좀 밝아서 요게 꽃 색이 요렇게 바뀌네요. 어우 굉장히 예쁩니다. 자 무늬머이 요거랑 요거 요렇게 분갈이가 요렇게 끝났어요.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머이는요. 이거 겨울에 일반 머이는 월동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하초잖아요. 요 근상들 요런게 목대 같은 거 요런 거를 보존해서 키우려고 하면 베란다에서 키우셔야 돼요. 춥지 않게 아니면 밖에 있으면 이거 이 근상들 다 없어질 거예요. 아마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나왔잖아요.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무늬를 감상할 수 있는 요 무늬머이 요거 그 다음에 음 별피기 바람꽃 아 또 별피기 바람꽃 얼마나 예쁘게 들는지 참 기대됩니다. 자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고요. 머이는 요거는요. 음 음 음지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도 너무 음지는 안되고 햇볕이 조금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